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장마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간밤에 내린 비로 부필리 일대의 하우스가 침수된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장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대원농협에서 아주 조생종 맛좋은 별을 우리가 심어서 발굴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는 그러한 품종을 실측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전국에서 두 곳만이 심는 유일한 참소담별을 우리가 심고 있는데요. 벌써 전부 펴가지고 시도매버리부도 약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곧 이어서 익어가고 또 첫 수확을 하면 조아버님께 시식을 해보고 우리가 평가회를 거쳐서 이천시의 대표 품종으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장마철에 비피해 없도록 특별히 배수로 농경지 주택가 시설하우스 등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맛좋은 참소담을 우리 대원농협이 제일 먼저 지금 실측포를 통해서 재배하고 있으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풍년 농사가 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